너무 좋고. 진짜? 여기는 와봐야 되겠네. 어떠셨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이 와이프가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김하나 씨라서. 약간 신이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약간 신이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만 해 놓고. 이해해주세요. 최근에 차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차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차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박혁. 저희가 비판인데 지금 차 바꾸려고 계속 우리랑. 하나님의 게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저는 꼭 다시 올 겁니다. 꼭 여친구랑 아니면 애인이랑 아니면 부인하고 꼭 와. 여자친구랑 애인이랑 부인이랑. 사랑하는 거 보면 세 명이랑 내려놓는다니까? 세 명이랑 올 거예요? 세 명이랑 올 거예요? 세 명이랑 올 거예요? 세 분 만났어요? 나 욕심쟁이 해. 이 정도면 안 질립니까? 부라가? 여자친구 애인 세 분 만나네. 제가 미안한데 그 엔주는 언제 먹나? 엔주는 언제 먹나? 엔주. 깡 와인만 먹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아니 안 줄어놔. 아니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굴이 걸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 한 잔 먹고 쳐다보기만 하고. 죄송한데 저 치즈 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모형이 아니고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이게 하몽이고 이게 뭐죠? 하몽이 뭐죠? 이게 하몽이고 이게 살라미. 이거랑 치즈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치즈랑 같이 드세요. 이렇게 먹고. 치즈가 좋은데? 치즈는 입에 넣어요. 치즈가 좋은데? 아니면 치즈하고 여기 올리브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먹어봐. 올리브 너무 좋아. 야 진짜 맛있다. 하몽하고 굴루치즈하고. 개인적으로 이 조합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고생하신 황영환 씨한테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마음고생이네.